이거 맵지? 이거 맛있다. 맛있어? 너무 맛있는데? 괜찮지? 그거 몇 개 준 거 같아. 잘했어? 응. 민수야, 쌈장 여기도 있다. 응? 지금 상추에 가려진 거야, 쌈장. 이거를 순을 바꿔. 진짜 진누나 같다. 민수야, 근데 거기 익은 거 없으면 또 와. 난 매너가 조금 없어야겠다. 고인야. 아저씨. 예? 오세요. 예. 민수 제가 안 챙기면 누가 챙겨요. 되게 친근해 보였어요. 둘 사이가. 오빠. 오빠는 왜 애교 있는 여자를 싫어해요? 그냥 오글거리는 게 싫어요. 아, 진짜 오글거리는 게 싫어요? 저는 애교 있는 이성을 싫어합니다. 아... 예를 들어 줄게요. 자기야. 자기야. 이 정도까지는 오케이? 이거 알게 해 봐. 아, 깜짝 놀랐네. 소세지 던질 뻔했잖아. 여기까지만 싸우지 마시고. 민수 찐. 줄게, 줄게. 도영이 누나가 애교를 하더라고요. 옆에서.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진짜 둘이 완전 똑같은 거예요? 네. 다른 거예요? 어머, 둘이? 뭐야? 진짜네? 뒤까진 똑같네? 진짜 모르고 같이. 네. 아까 여기 나와서 놀랐어요. 우리 둘이 왜 이렇게 영 못 먹냐. 응? 왜 이렇게 영 못 먹냐. 진짜요? 아니, 뭔가 속이 안 돼. 안 맥겨? 커플티 입으셔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. 아까부터 계속 뭐라고 했는데. 나를 견제하는 건가? 내일 아침에 소릴 손 없이 사라지자. 오빠까지 그러면 안 돼.